네 이슈인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져 전해드리는 최휘의 이슈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올림픽이 폐막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감동과 웃음을 줬다죠. 네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 하계올림픽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로 확정지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정의로 참가한 이번 대회에 금메달 목표를 5개로 잡았지만 우리 선수단은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또 2012년 런던올림픽에 이어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총 칼 활 무기 종목에서만 10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죠. 전체 메달 수로만 보면 32개를 땄거든요. 역대 최다인 88서울올림픽 33개보다 딱 하나 부족해서 두 번째로 메달을 많이 딴 대회로 기록이 됐습니다. 인원 대비하면 최고일걸요? 맞아요. 최고고요. 또 88올림픽은 또 홈... 그라운드 2점이 있었죠. 1위는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로 총 26개의 메달을 딴 미국이 차지했고 총 126개? 네. 126개. 그리고 중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어저께 참 박해정 선수까지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도 메달 레이스의 감동을 보여줬는데요. 맞아요. 8위올림픽 폐막일에도 메달 소식은 이어졌는데요. 여자 역도 81kg급 이상급 경기에서는 박해정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최종량급에서 장미란 선수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탄생이었습니다. 포스트 박미란, 박해정 선수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따낸 거고요. 지난 4월에 어머니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딛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5종 여자부 경기에서는 21살 성승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 종목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근데 5종은 그동안 서양 선수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제 아시아권 선수들도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검은 정장 차림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오고 관중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조폐공사 화폐본부 차장 전상균 씨인데요. 2011 런던 올림픽 역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전상균 씨는 남자 최중량급에서 러시아 선수에 밀려 4위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3위를 했던 러시아 선수의 도핑 위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전 씨가 12년 만에 진짜 동메달의 주인으로 이전합니다. 아, 감격스럽네요. IOC 공식 초청을 받고 파리에 도착한 전상균 씨는 에페탈 앞에서 전 세계인의 축하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메달을 되찾았고요.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은 것 같다 기쁘다고 소박함을 밝혔습니다. 17일간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섞인 메달 소식 전해드리면서 휘핑뉴스에서도 많이 웃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대회는 4년 뒤인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선수들과의 재회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열대야에 지쳤던 뜨거운 여름, 기쁨을 주던 축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최선을 다해 준 우리 선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직원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우리은행. 이번에는 전임 회장 관련 부정 대출 사건이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기업에 600억 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 중 절반 이상인 350억 원이 부정 대출이라고 파악했어요. 허위 원소를 내거나 담보가 안 되는 걸 담보로 잡고 내준 부당 대출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정 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해서 우리은행의 손실액은 최대 158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은 제재 절차 진행하고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의 허위 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인데요. 우리은행 측은 손 회장이 연루된 사실은 찾지 못했다면서 관련자들 일부만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앞서 2022년 700억 원대 직원 횡령에 이어 지난 6월에는 180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도덕적 해의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권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전기차 화재 사고 소식 잇따라 들려오자 전기차 포비아, 즉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오전 환경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전기차 관련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논의된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결정적인 배터리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벤츠, 이번에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세계 10위권인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걸로 드러났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벤츠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를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선제적으로 현대차, 제네시스 전기차 13종에 들어가는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재원 안내에 이 배터리 제조사를 반드시 포함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나오고 있고요. 유럽은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외에 전기차 화재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과충전을 막을 방안 역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배터리 과충전이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배터리 충전을 90%까지만 하는 걸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에 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충전율이 이렇게 제한이 되면 그만큼 주행거리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차 차주의 반발이 거셀 걸로 예상됩니다. 참 복잡하게 또 양상이 진행되고 있군요. 그런데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은 다음 달 초쯤 나온다고 하죠? 네. 오늘 회의와 별도로 내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각 부처 차관에 참석하는 회의가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내놓을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하다 화재 피해가 현실이 되자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한증막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전력수급 고비라는 말이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굉장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숨이 막 턱턱 막히죠? 네. 맞아요.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월요일 굉장히 더웠잖아요. 이날 최대 전력수요가 93.8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 갈아치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 92.3기가와트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집집마다 아무래도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냉방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특히 평일 오후 5시에서 6시가 전력수요 피크 지점이라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최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요 최고점 이어가면서 전력수급이 고비를 맞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냉방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휴가가 끝나면서 공장들이 가동을 또 다시 시작하면 그만큼 산업현장의 전력수요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예비전력에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전 대란과 같은 충격은 가능성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된 만큼 정부도 전력수급 상황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조금 더 간다니까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광복절 이후까지도 간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전력수요가 최대치가 오후 5시에서 6시라는 사이에요. 사실 제1동공 그전 서너 씨부터 일 텐데 퇴근하고 되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많이 느끼시는 거죠. 마지막 소식은요. K-POP, K-영화, K-드라마, K-푸드, K-콘텐츠에 이어 이번엔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열풍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현지시간 10일 글로벌 미용 수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울을 조명했는데요. CNN은 서울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성형외과 등으로 유명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수술적 시술도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과 같은 수술뿐 아니라 피부와 머릿결 등을 위한 미용 시술도 점점 더 일반화되고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일샵, 왁싱 관리 등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의료와 미용 관광이 한국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도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이 병원들이 모여 있다 보니 유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CNN은 이런 내용을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한인 인플루언서 이예림 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이예림 씨가 올해 초 미용 시술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다가 서울을 찾았대요. 4회 동안 15개 시술을 받고 이를 자신의 틱톡 계정에 공유를 했는데 이 영상 지금 120만 회 이상 조회되며 인기 얻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한국을 찾아서 이렇게 미용 시술을 받는 이유로 저렴한 시술 비용을 꼽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마, 턱 등의 보톡스 시술을 받는데 우리 돈 약 9만 5천 원이면 되지만 뉴욕에서는 한국 돈으로 68만 원에서 191만 원 정도가 든다며 왕복 항공권 값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서 시술을 하는 게 더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누리꾼들은 이렇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디서 했는지 알려달라. 나도 한국에 갈 거다. 각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 국경을 가리지 않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살펴볼까요? 네, 퀴즈 드릴게요. 2024 파리올림픽이 폐막했죠. 파리를 밝혔던 선관은 이제 다음 대회 개최지인 미국의 이곳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복이 없고요. 주관식입니다. 또 주관식이군요. 날지 못하는 힌트 요정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8 올림픽 열릴 이 도시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영화의 본산지 헐리우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명한 박찬호, 유현진 선수가 뛰던 야구단이 있었죠. 땡땡 다저스. 땡땡 다저스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밥상이 많이 올라오죠? 통갈비 말고 뼈가 보이게 즉각으로 썬 갈비 알죠? 잘죠? 맛있죠. 구워먹으면. 다가오는 추석 때도 또 이거 드셔야죠. 그렇죠. 땡땡 갈비라고 하죠. 이 정도 드리면 거의 다 날로 드렸죠?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노래까지 결정적으로 힌트입니다. 노래 들려드릴 동안에 정답 보내주세요. 샵 094, 우물점 094,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댓글 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자, 우리 휘핑뉴스 전해주신 최위 아나운서랑은 여기서 작별하죠?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